대선도 아닌데 들어온 지 며칠 되었다고 감히 우리가 만든 대통령 당적 이탈을 요구하나? 근본 없이 흘러다니다가 이 당에 들어와서 주인 행세하는 것도 모자라 이제 우리가 만든 대통령을 탈당 요구하나? 능력이 안 되어 선거에 밀리면 동네 구석구석 돌아다니면서 읍소라도 하거라. 대통령 탓하며 선거하는 여당 후보 치고 당선되는 거 못 봤다. 선거 지면 모두 보따리 싸야 할 사람들이 선거 이길 생각은 않고 대통령 탓할 생각으로 선거하면 그 선거는 절대 이길 수 없다. 2018년 6월 지방선거 때 나는 국민들의 역풍을 예측하면서도 위장평화회담이라고 맹궁하고 패퇴했다. 그리고 그 말은 1년도 지나지 않아 사실로 밝혀지면서 제기했다. 지더라도 명분을 갖고 지자 이미 윤석열 내세워 두 번 이겼지 않나? 역풍에 고개 숙여본들 사는 게 아니다.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.